새벽 1시 15분, 용문사 임도 쪽에서 연실봉으로 등산 시작합니다. 이쪽은 불갑산입니다. 불갑산 정상, 연실봉입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됐네요. 새벽 2시 54분, 장성 편백치유의 숲에서 충영산 등산 시작합니다. 충영산 정상입니다. 편백치유의 숲에서 26분 걸렸습니다. 새벽 4시 36분, 백암산, 구암사 기점에서 시작합니다. 백암산 상왕봉, 정상입니다. 48분 걸렸습니다. 내장산 대가저수주 쪽 곳으로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내장산 신선봉입니다. 대가저수지에서 40분 걸렸습니다. 지금 11시 40분, 문장산 휴게소에서 문장산 등산 시작합니다. 문장산 정상입니다. 1시간 20분 소요되었습니다. 2시 39분, 구봉산, 구봉저수지 인근에서 등산 시작합니다. 구봉산, 천왕봉입니다. 구봉저수지에서 대략 1시간 2분 올라왔습니다. 경치가 그냥... 우와... 5시 5분, 진한 가위박물관 앞에서 마이산 생산 시작합니다. 자, 순마이봉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자, 마이산 안마이봉 도착했습니다. 29분 걸렸습니다. 아, 이제 노을이 지내요. 반대편으로는 순마이봉이 보입니다. 자, 오늘 마이산을 끝으로 전라도 1일 7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남아있습니다. nu가 5시 이후 끝과 함께합니다. 3시간 능력이 보정으로서 가яз합니다. fil1 중... 감사합니다.